지효가 엄마가 아예 가방은 안 잡혀 봤군요 F3 할 차례네 어제 바쁘셨나봐요 다 맞았는데 그치? 다음 날 사인해서 좋겠어요 오케이 좀 길지 않았어요? 17개 있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어려운 문장이 기억에 남는 뭐 어려운 문장이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어려운 문장이 있었다면 먼저 얘기해 볼까요? 다 쉬웠어요? 어려운 게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그 문장을 봐야죠 그 문장을 봐야 알 정도로 어려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의 집 자기 집에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자기 집 자랑하는 거 같아 그 다음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뭐가 보이니? 어디서? 그냥 리빙룸 하면 안 되고 뭘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인이 붙어야지 어디 어디 안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뭐가 보이냐고 했으니까 뭐가 보이다고 해야 되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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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여기 두 눈은 어디서 튀어나왔죠? C의 뜻이 뭐고 어디서 보다고 하다시니까 여기서 묻는 말 만들라고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내가 보인다 해야 되니까 U는 뭐로 바뀌고 I로 바뀌고 I로 바뀌고 묻지 않는 말이니까 다시 쏙 들어가죠 I see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What은 뜻이 뭐고 무엇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전부 다 무슨 시다? 어떤 시? 전부 다 이름 시죠 무엇이란 질문이에요 무엇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 그리고 우리말하고 다르게 여기는 어 소파 어 테이블 어 텔레비전 전부 다 이 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다? 하나요 그렇죠 영어에서 이름 티 셀 수 있는데 한 개면 이런 거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뭐가 있다 표현은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There is a picture There is a picture There is a picture 난 뭐라고? On a wall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한 개요 그래서 There is 그 다음에 또 어도 붙여야죠 이름 시 한 개니까 There is a picture 뭐라고요? There is a picture 어디에? On the wall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뭐가 보이니 물어볼 것 같아? 아 또 뭐가 있대네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There is a wall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Beside the sofa 오케이 아까 전에는 어 소파인데 이번에는 더 소파로 바뀌었죠? 오케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소파란 뜻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보인다고 말했던 그 소파 옆에란 뜻이기 때문에 어는 더 로 바뀌어야 되겠죠? 어 하고 더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이번엔 부엌에서 뭐가 보이니? 오케이 그랬더니 부엌에서 보이는 것들 좀 얘기합니다 I see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따라하세요?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리프리저레이 그렇습니까? 프리저레이 어렵죠? 프리저레이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 중에 미국 사람들 리프리저레이러 쓸 줄 알까 모를까? 자기야 알죠 자기야 알겠지? 어떻게 아는 걸까?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 자기들 언급 그러면 자기 나라 말이면 다 그냥 다 말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네 그렇구나 오케이 이제 뭐가 있대요? there is a vase there is a vase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on the table 한 개가 있으니까 there is go 꽃병 무슨 씨야? vase 무슨 씨야? 몇 개가 있으니까 there is vase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there is a vase 그 다음에 식탁은 뭔데? the 테이블 아까 얘기했던 그 탁자니까 the 테이블인데 테이블 있는 거야 테이블 위에 있는 거야 테이블 위에 있는 거야 테이블 위에 그러니까 뭐죠? 테이블 on the table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냉장고가 있다 there is a refrigerator refrigerator there is a refrigerator there is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그렇지, beside the sink beside the sink 오케이 그러니까 on이나 beside나 in 이런 것들 공통점이 뭐예요? on beside in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where 어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죠 어디에 탁자 위에 탁자 위에 탁자 위에 on the table on the table 뭐 뭐 싱크대 옆에 하고싶으면 we say at the sink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부엌 안에 하고싶으면 부엌 안에 하고싶으면 okay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뭐가 보여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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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나오면 혈을 살짝 눌려고 했습니다 bathroom bathroom in the bathroom 오케이 이랬더니 뭐가 보인다고 그러네요 I see I see a mirror a mirror a better a better up a a a a a a 세면대는 이렇게 수도꼭지가 날려있고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거죠 부엌에도 똑같은 거 있죠 그래서 세면대가 뭘까요? 싱크죠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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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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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있어 없어 몇 개 있겠어요 그래서 토일렛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해볼까요 I see a mirror a bathtub a sink and a toilet 그렇죠 세면대가 뭔지 몰랐고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거울이 있대요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오케이 그 다음 there is a toilet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beside the sin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침새를 해서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그랬더니 I see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그렇지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is a pillow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is a closet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beside the desk beside the desk 베리문 됐습니다 시험치고 패드 하도록 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굿굿굿 굿굿